자, 오늘의 두번째 롤플레이입니다. 다리우스입니다. 이거 한번 가서, 확 조져볼까? 좋아, 후회의 물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라인전 상대 우디르구요. 정글 미드, 서폿 원제일. 이게 되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템이에요. 부패물약. 와드 까는 소리가 들렀는데, 우리가, 아 우리가 간거구나. 위축에 와드 되있을거라고 생각했고, 그러면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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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, 이번에도 안일한 1렙 스킬 중에 있지를 안킬 빌며 아하, 와드가 딱 들어왔네. 올라갑시다. 이게 이제 초반에 예전에는 이 시간부터 이제 돈이 차고차고 쌓였는데 이 시간에 템 사가지고 막 별로 포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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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한 개 정도 더 사고 막 하는 그런 플레이 막기 위해서 돈이 안 생기죠 그리고 탑라이너가 2렙 스타트 하는 게 또 안 좋아진 이유가 이 궁 안에 생기는 돈이 없어서 텔포 쓰고 덩크니데스 보기가 좀 어렵다 라는 느낌 일단 2렙도 안 되겠다 툰더러 오오 나만 마음이 성했군 우드루 1렙 W네요 아 Q인데 뭔가 W인 줄 알았는데 이겼다 뭐 하는 일이야 아니 예전 우디르가 아니에요 우디르님 그 우디르 없어 이미 죽었어 리오코 갔어 예전 타브리들은 1렙에 그냥 막 싸우면 다 이겼는데 2렙 나왔다고 졌나 많이 못 본건 파울이 아니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젠덴네 우디르 젠덴 이거 한 번 정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디나 우디르 1렙 Q 이래 말 넌 죽었다 따라와봐 아냐아냐 오지마 아니 와와와와와와 하하 오 하하 이미미미미미 오케 어시스트 아 이 출혈 때문에 과다출혈로 어시가 또 사였죠 안사일 시간이었는데 좀 걱정이 했어 우리 탑에서 도끼탈마 출전한답니다 여러분 재밌게 내가 있다 바텀에서 궁덕궁덕하면 되겠다 우디르 남자가 아니고 좋은날로 해줍시다 싹남자 합시다 그냥 여행다니는 기운 통담없이 미적이 쓰러들이지 대신오면 또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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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자 힘채우고 너를 잘가 와 진짜 상 어 어 음 음 죽으셨네 정글미리미미아 가면은 진짜 앞에부터 쫓아가가지고 절대 못 도망갈까악 만들 수 있어요 이럴때 가기 레우 좋죠? 딱 이거 하나랑 이티어 신발 생각 한번 보고 출동하자 예전은 탑에 이런 템세기가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뭐 챔피언별로 상대 라이너 별로 이거 이티어 신발이 좀 빨리 가곤 하죠 야 안 빨리 포기했냐? 니 갑하게 해드림 아이고 아깝다 럭스 도움 아이고 럭스가 다 못 와주네 미안한데 내가 이티어 신발이라 잡을 것 같구나 아힐 으 앗 아유 유산 남겼어 죽음의 메아리 적도립금이다 어 유한 남겨놨어 저기다가 괜찮았다 용 먹을 수 있겠네 하시고 오우! 탑이 조금 그러네 라인이 이 세상 우디르 나랑 똑같아졌어 CS랑 레벨 이러면 6레벨 나보다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우디르 6레벨 뭐 무서운게 없어서 파워라인이 저렇게 저렇게 많이 빠진 것 빼면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춤은 있어야 게임이 되지 홀리란머 덩크가 쉬어보이나 에이 우디르 님 설마 CS먹을 생각 아니죠? 우디르 님 CS먹을 생각하면은 안일 하죠 이아꿀 pudding 당연히 빨목 transactions 우선 흐흐흐 스님이 최우선이고 아 아 아 확실히 다리우스 탑이 조금 바뀌면서 이 자론하고 날로 때리는 재미있어 날잼 거리 유지하면서 날로 날로 때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규칙을 깰 필요있나 비비비안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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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웃겨 아 미치겠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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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로프 굴러간다! 레드버프! 굴러와, 어? 뭐야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? 버그네 이거 이게 왜 안맞냐? 게임 이상하네 내가 뛰면 홈구장이 된다! 아암! 아암! 아이고 이가 안맞았다 신드랭! 쎄서 굶힌 것 같은데 실패하자꼬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탑에서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탑에서 난 게임을 만든다 춤도 탑에서 이 얼굴을 향해 덩크슈터를 열려주십니다. 하하하하 로디르가 노르폼이 있었으면 강의했을텐데 잠깐만 방금 잡아낸거죠? 개웃기다. 내가 우울 100%를 빼앗아 으아 리마 리마 레이신 리마 그래러 아이씨 본인이 먹었잖아 말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밀어야겠네 힐 맡겨야지 어디라도 놓고 게임하는구나 그냥 여행 다니는 기분 아 근데 이 게임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. 얘입니다. 3킬 뭐 다리우스가 크고 나발이고 있다가 조금 조금 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애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런 상황 그뼈가 지금 너무 사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다가 개빨법하고 뒤로 빼고 평 후 평 W도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금벅 연막 사기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때쯤 되면 죽겠죠 여유롭다 여유롭다 뭐야 죽었구나 빅토르 아니 오 핵탈의 나자랑법 좋습니다 여유롭다 아 여기 있었네 여러분 저렇게 죽을 때가 제일 비참해요 여기 마스터 우우 잡자 마스터 우우 여기 확인해주시고 일로와 네 어서오십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이시면은 투전 한 번씩 받기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청료는 추천으로 받겠습니다 탕탕 아니라 남머스의 전격 속도를 예상해보면은 아까 거기서 블루리쉬를 해주고 아니네 생각보다 빠른데 다 내가 코트에 푸른 모이다 호리람몬 야 하하하 돈봐 망자라 아유 돈 이거 30초 여러분 기다려서 가지 말고 또 여기서 10초만 기다리면은 더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30초를 집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게이리 미는 속도도 늦어가지고 10초 이상 기다려야되네요 아니 10초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미안 연습다임 필요없사 연습다임 필요없사 달려가아 아아 한놈 두놈 돌리고 세 아이 아깝다 돌리지 말고 찍을걸 아 리듬 타다가 죽었네 안돌리고 그냥 찍었어야 되는데 fino 에잉 히히히히히힉 괜찮' x4 웃겨 Ö 42 원템을 가까아 кі 일단 이거 정도는 다 주자 이거 뭐 탱탬이지 뭐 체력도 어마어마하고 스테랑 이거 다 하면서 체력도 갈라구요 아 이번엔 누구 머리 찍으러 갈까 레드 좀 이깟 심하러 가자 이속이 저 친구가 390이고 내가 439니까 이쯤에서 이미 에이 죽었죠 다음 큐 프리 돌고 에이 깨지거라 스읍.. 안일한 수비...... echt... 뭐야 우리루 리신 하나테도 OW? 아 리신은 이기는 구나 그래도 아 저것도 못 이기면 저건 이겨야지 좋아요 자 미치가 이거 알고 있네 어디서 젠될 때까지 몇초정도 남았지? 금방 죽었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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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응이 좀 어싱해다 궁도 없고 젠될 때까지 한 20초정도 남은거 같거든 20초 곧 여기로 올겁니다 레벨업하고 진짜 CS먹으러 딱 얼굴 내비자마자 나나 사나면은 개 화나겠다 하하하하 CS먹으러 맞아 얼굴 비추자마자 다리우스나가지고 머리찍으면은 약간 위치 올 좋았다 하하하하하 안녕 고마워 또 집에 갔어 자살을 못 이래 이거 먹자 연습 따윈 필요없어 원래 3라인은 얍삭하고 졸련하고 인성이 들어와야 좋습니다 아 이제 극구가 다 밀고 있네 우리는 미드 좀 밀죠 레비 두고 루틴한테 죽어야 되는데 안녕 채팅시고 있구나 되졌어 여러분 강제 촉이야 콜 안 돼 너한테 죽으면 안 돼 루디를한테 죽어야 되는데 아 우디를한테 죽어야 되는데 이거 소라카님이 힐 줘가지고 힐 안 주셨으면 오 나이스 아 강제 촉이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죄송은 아니고 죄송은 아니고 괜찮 괜찮다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왜 아 여기 있구나 새롭는데 분풀이 오디 오우딜 아우 우디를 적있다 야 잠깐만 누가 한번만 죽어주세요 저분한테 죽어주시면 우린 더욱 풍족해 주실 수 있어요 투자 투자하세요 아아 저분한테 한번 죽어주면 우리 더 풍족해지는데 여러분들 그 황금거위거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배를 까시면은 황금거위가 아를 못났잖아 안락해야지 까비 이제 어디로 갈까? 아 저기있네 내가 보기에 이번 우린은 바텀에 젠답니다 덩크가 쉬워보이나? 탑쪽에 람머스가 밀었으니까 바텀에 젠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여기 젠 됐죠 더 재밌는데 젠 됐네 에 위 ganzen 더 이상 뱌에에엉 밀 채우고 크 steephe 에이 아 우디르가 마지막 공격이였으면은 죽어주는디 스프라카 좋아 뭐야 오케이 더 템 뽑아보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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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적 블루 2초 요거 먹고 아 과식했나봐 흐름이 막 아 이게 끌리는데? 들어갈까? 야 야 난 힐 하지마 난 힐 하지마 판이 잘 짜여져있어 들어가기 참 좋아 이제 스테락가자 스테락하면은 스테락 가면은 딱 괜찮은 상황이죠 아 이거 하이템을 못구나 왜이렇게 되어있어? 괜찮게 스테락이 이거에 아 진짜 내가 선심쓰듯이 죽어주는건 아니지만 죽어줄 수 있어 진짜 우디르한테 지금쯤이 이정도면 여러분 제가 골도 한번 버리고 우디르한테 죽어주는게 여러분 더 이득입니다 이런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진짜 개이득인데 진짜 개이득인데 진짜 개이득인데 아이고 아이고 자꾸 이 상황대로 빠지네 템트리도 3일 채? 일단 용 30초니까 저 텔 곧 온 용준비 하시죠 일단 지지 않게 만들어줘 게임을 최대한 즐기래 게임을 즐기래 지지는 않게 오예 0-3-4 마나 0이죠 아 레이드 왔다 아니 그 와중에 다른 애들 많은데 우디르가 눈에 들어오네 또 앞에 딱 우디르가 보여가지고 아오오오오오오오오야 세다 메자이 오스텍 토끼살인마 텔 온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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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세유 아 또 우디르야? 왜 쟤밖에 안보이냐 게임이 그냥 TP 이러면 라인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게 낫겠다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안탈라 했는데 안탈라 했는데 안탈라 했는데 타는게 그냥 탔어 아 아 아 죽었다 이거 와 규부 진짜 세 방금 그냥 백킹 찍었을 때 뺏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우디를 잡다가 게임 끝나겠다 지금 몰라 이게 킬이 맛있는 킬이 없어 내가 20킬인데 다 저렴한 킬이야 이게 맛있는 킬이 좀 있었더라면 몰랐겠는데 몰라 진짜 아 쇼핑 좀 해봐야겠다 빅토를 개잘 긋고 마방이 없는 상태 그분은 뭐 대충 어떻게 한다 저기 빅토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스테라까지 가고 아우 시원해 아우스파 어 기바오 기 바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행 다니는 기분 부담없이 여기저기 쓰러들이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내가 뛰면 좋은 부장이 된다 아암 아이고 은파 또 타드 이 타드 되었습니다 게임은 시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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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아이씨 와 안주겁써 토라카가 몬 못 막는 ente 5 아이씨 5 5 5 다시 한번 밀리는건 벌써 봤지 저희 여기서 싸움이 났으니까 잡아야죠 어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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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킬 양보 노노 노노 우리도 밀어야 됨 우리 본나라감 믿음 어이구야 사망 좀 더 죽을 수도 있었겠다 신발 바꿔 신어 아냐아냐 신발은 그대로 신고 이걸 하되 당첩을 빈다 내가 중립해야 되나 워크신 분들이 밀리는 라인 계속 먹으시면서 성장을 하는게 가장 좋죠 신타나들이 좀 밖으로 야아 게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모르겠다 일로와 어 우리 원딜 죽었다 아아 너 이속 얼마야? 435? 으흠 소냐 나이스 다해 아 규비 진짜 싫어 넌 씨 이번에 못삭는다 이번에 못산다 잡아 나이스 다음 쓰레쉬 바텀은 죽은 징크스가 맞고 후후 바로 아 이렇게 오융이 날아가네 아래로 갔다 자 어디로 갈거야 여긴가? 하하하하 이거 잡겠는데? 왜? 얘네 왜 던지냐? 징크스 이래서야 돼 없어 없어 징크스 없어 노노노 징크스 와야함 오마이갓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을거야 보트넬 킥 한 번 더 그렇지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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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토로 이근처 어디신네 아 저기로 갔네 골라사 ㅅ ㅅ ㅅ ㅅ ㅅ ㅅ 몸대고 밉시다 우리 소라카도 있으니까 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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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ş BY ㅅ ㅆ ㅅ 음.. 매우 착한.. 매우.. 매우 착한 람버스야 카엘 말고 딜템 같은 탱템 가면 돼 어차피 제가 죽을까기 잘 안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소라카도 있고 0828282830303030303030 08293130303030303030303035 오케이, 귀부 안 오면! 우리야 땡큐지! 귀부야! 아이 아깝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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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상태라서 머리 찍어서 봤어야 되는데 한 3초만 더 있었으면은 누구 하나 더 죽었는데 내가 죽던가, 제가 죽던가 내가 죽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귀부 진짜 세서 그 와중에 빅토르드 많이 했네 이게 참 재밌네요 재밌네 이게 어... 치유라 신기한 챔피언이야 다리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و 뭐야 Yay view about Welcome to